자 이번 시간에는 도매인이라는 것과 dns dns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고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렸던 그림인데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 서버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서버에 접속을 한다. 그럴 때 이 서버의 주소가 예를 들면 구글 닷컴 이라면 여러분이 여기에 브라우저가 있으면 브라우저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구글 닷컴이라고 쓰겠죠. 그리고 엔터리를 땅 치면 실제로 구글 닷컴으로 접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뭘로 이루어져요? 실제로는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접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글 닷컴에 IP 어드레스를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버들의 IP를 이 컴퓨터가 미리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설명 들었지만 이 세상에 어딘가에 어떤 마법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서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서버는 어떻게 이름이 붙여져 있냐면 DNS Domain Name 서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Domain Name 서버의 IP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마법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예 나중에 알게 되면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구글 닷컴이라고 치고 엔터를 땅 치면 이 컴퓨터는 구글 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만으로는 접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미리 알고 있는 DNS 서버의 IP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구글 닷컴 에 IP 어드레스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DNS 서버는 어떤 마법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글 닷컴의 IP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21658 197 174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저 IP 어드레스를 이 컴퓨터에게 돌려주면 이 컴퓨터는 그때서야 이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구글 닷컴에 커넥션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도인데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컴퓨터가 이 DNS 서버에게 그걸 물어볼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서버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서버가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아주 보편적인 서버 온라인 서비스라고 한다면 사용자들한테 IP를 알려주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잘 기억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서버에 여러분도 구글 닷컴처럼 예를 들면 egoing.ga 뭐 이런식으로 그럴듯한 도메인을 여러분의 서버에 부여해서 이 도메인의 IP egoing.ga로 누군가가 접속을 하면 이 서버의 IP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꽤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